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은서입니다 제가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됐는데 예쁘게 하고 가려고 헤어스타일을 고민하다가 헤어핏이라는 어플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여러 스타일을 해보다가 마음에 드는 웨이브 스타일을 찾아서 변신해보려고요 사실 남편 친구들이 다 혼남이라고 해서 예쁘게 꾸미고 가고 싶었어요 인연이라는 건 어디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 이 머리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하세요 근데 머리가 콧술이 많아서 콧술을 하고 갔는데 콧술을 하고 웨이브도 해서 자연스럽게 콧술을 해서 네 이게 뭐예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네 네 머리가 어디 갔어요? 아, 저 친구 결혼식에 축가 부르러 가요 네 축가 부르러 가요 네 축가 부르러 가요 그 이유도 있어요 좀 잘 찾아보려고요 남자도 남자도 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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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넉우 잘 되서 오늘 축가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성공하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